이 분 Aurang Script 랠리에요 아 3뒤 포핸드 탑스피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자 나가서. 포핸드 먼저 바꿨던. 동점을 만든 최재인. 서브 득점. 그래서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. 자 신민주의. 자 내 팀 맞고. 야 기파요. 벗어납니다. 이번엔.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. 네. 6대 7. 야. 야. 신민주의 득점이었습니다. 세븐올. 야. 아. 동점이 됐어요. 신민주. 아. 아니. 지뜩. 애 Zero Eva. 제2은요. 세2의 interest church. 실리. 하하. 위indruck다. 처럼. 했다. 저기. 카. с. 선진.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도 좋습니다 네 2 아아 경대 3 앞서가고 있습니다 뒤져있는 신민주 아아 첫번째 게임과 반대의 분위기로 초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아 찬스볼 아우 아 아 신민주 3포인트네 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민주 선수 블록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벗어난 6대 3이에요 오히려 주고 기다릴 때 더 편안한 그런 덕점이 나옵니다 예 아 네트 맞고 넘어온 자 신민주 이번엔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5대 9입니다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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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